그, 기대받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어 그, 내 실력으론 도움되지 않는 것 좀 내가 가장 잘한다고 나 같은 건 사이탐을 이길 수 없어 나 자신이 역하는 것 좀 분명 잘 알고 있어 뭐라야 중얼중얼거리는 거야? 스무자는 요약해라 내가 너를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쯤은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고 그래도 싸우는 수밖에 없어 나밖에 없다고 이길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 있어도 나는 이 자리에서 너와 맞서 싸워야 해 누가봐도 보러스에게 승선은 없었다 그러나 힘내세요 보러스님 힘내세요 힘내라 이겨버려요 힘내라 믿을 건 당신밖에 없다고 힘내라 그놈을 해치워버려요 힘내세요 녀석의 펀치를 조심해요 보러스님 이겨라 보러스님 보러스님 나 딱 최애야 죽기로요 힘내라 무리였습니다 잘 싸웠다 나이스 파이트 잠깐만 기다려 지금 저 대머리인지 뭔지를 날려버릴 테니까 다 들리거든 뺏 나이스 빠져들 나이스 거 scared 누구냐 놀랍